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간. 건축적으로 보면 공간 구성은 어떻게 나뉘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종교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오세요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종탑입니다. 이게 속세의 공간과 승스러운 공간을 구별하는 경제입니다. 그런 접촉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의 앞에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게 성가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성가대 이런 5개의 공간을 구성이 되는 것이죠. 높은 탑을 세워서 하늘로 오르는 듯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게 만들어지는 게 곧이 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켈른 성당 같은 것들 맞습니다. 잘하시면 그게 대표적인 노털 장성 등도 그런 양식입니다. 단순히 사실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곳이지만 거기에 건축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더 보무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건축의 효과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대중들에게 그 공간을 매개를 해서 하늘과 연결되는, 천지와 연결되는 그런 어떤 사상은 유럽과 우리하고도 쌓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불교 사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네. 오늘의 시선 시간. 오늘은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4주 만에 뵙게 됐는데 4주가 항상 좀 기다려지긴 합니다. 네. 그런데 4주가 굉장히 긴 것 같이 보였는데요. 저는 한 2주 전에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또 그만큼 오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풀어볼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울한 이야기도 많은데 네. 지난주는 아니죠. 3, 4주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리스 로마 이야기. 아, 네. 유럽 문명의 근간을 이뤘던 그리스 로마 이야기. 그중에서도 또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그리스 로마는 유럽의 문명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화 속이나 또 건축 양식에도 많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형태적으로 이렇게 잘 파악을 안 되는 것뿐이지 그 철학이랄까 정신이랄까 이런 걸 많이 접목된 부분이 있어서 생활 속의 지식, 생활 속의 우리의 어떤 양식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집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은 요즘 개신교에 대한 많은 따가운 시선들을 많이 보이시는데 진정한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겸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종교 시설에 대한 건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물론 개신교, 카톨릭도 많은 분들 믿고 계시지만 개신교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신교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 이 두 종교의 건축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 같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기독교 얘기합니다만 기독교라는 것이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고 개신교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드러나게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종교, 기도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종교와 관련된 건축 이야기가 오늘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 통칭에서 개신교니, 카톨릭 이런 걸 다 떠나서 통칭에서 이제 교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건축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의 건축사를 같이 약간 이렇게 엿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건축하고 종교를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우리 유럽여행 참 많이 가시고 싶어 하고 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관광지 안에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당이나 뭐 이런 교회 종교 건축을 반드시 가십니다. 실은. 그렇죠.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가셔가지고 노틀담 성당을 안 보시는 건 이상하십니까? 네. 지금 불탔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유럽의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건축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고 가시면 유럽의 건축의 지식으로 알고 가시면 훨씬 재미있고요. 모르면 그냥 교회 건물이냐 하고 습 둘러보고 오시는 그런 차이점이 우리가 조금 더 눈을 좀 띄어서 생활 속의 건축, 생활 속의 교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그 건축 양식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교회 건축이라고 하면 일단 쉽게 예배당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교회 건물들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배당 가면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파고드는데 예를 들면 제가 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임은세 씨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 중에 광화문 영가에 조그마한 예배당이라고 나올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이 노래 가사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자 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때라야 뗄 수 없는 건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단순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차원에 떠나서 이제는 누구라도 누구에게도 개방되어 있고 누구에게도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종교 건축물이고요. 그 예로 종교 건축 단체에서 교회에서 무료 급식이라든지 각종 자선 행사라든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유일한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종교적 신앙의 공간이 벗어나서 이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하나의 공공건축이다. 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그게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 어떤 분들이 막 그런 얘기하세요. 요즘에 교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럼 교회 건축이 혹시나 코로나19 전파에 쉽게끔 돼 있는 것이 그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지.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된 의도된 건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의도된 뭐랄까요? 성스러운 공간. 그렇죠. 이것을 만들기 위한 꾸준한 노력들을 해완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간 건축적으로 보면 공간 구성은 어떻게 나뉘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종교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러 오세요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종탑입니다. 종탑이요? 종탑이면 옛날에는 여러 가지 종소리를 울려서 이렇게 전달하는 신호를 내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예배 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시간, 타임을 이야기하는 옛날일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종탑이라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공간의 외부에서 보면 저게 종교 건축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상징적인 것이죠. 종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뭐랄까요? 저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나루텍스라고 하는 이게 속세의 공간과 성스러운 공간을 구별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접촉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의 앞에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게 바로 이 성가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성가대가 있고 이런 한 다섯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들어보니까 오래된 교회나 이제 성당 가보면 그 건물 안에 엄청난 크기의 파이포르간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성가대 공간도 별도로 두고 그 다음에 이게 의도된 거겠죠. 아마 음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특히 성당이라든지 교회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누구가 시키지 않더라도 엄숙해지고 또 쓰고 들어가신 모자를 살며 싶어서 가슴에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 되겠다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숨겨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건축적으로 네. 건축적으로 그게 뭐냐면 저는 빛 빛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소리 소리 이 세 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신자든 아니면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소위 말하는 신경을 울리는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공간은 뭐냐 공간은 우리가 휴먼 스케일 인간적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170 정도 보지 않습니까 키 크기가 그런데 우리 방에 살고 있는 집의 크기가 보통 하면 한 3.3m 3.5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인간의 스케일에 맞게 쾌적된 공간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예를 들면 30m의 천고의 높이 아 압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압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공간적인 스케일이 들어가지 말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인간의 왜소함 나약함 이런 걸 능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공간의 스케일이 훨씬 더 인간의 심리적으로 압박보다는 경건하게 만드는 신이란 항상 존재가 높은 곳에 있다 보니 그렇죠. 그런 공간적인 스케일감으로 압도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어둡고 침침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시각적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인데요. 그 안에 아주 성스러운 뭔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탠드그라스. 스탠드그라스는 그냥 빨강, 파랑, 노랑의 색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어낸 거거든요. 우리 저 벽화처럼 사찰에 가서 벽화나 텅화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전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그대로 가져오면 감동적이지 않으니까 스탠드그라스라는 하나의 필터를 끼워서 거기에서 전달되는 빛은 더욱 더 성스럽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그라스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뭐랄까요. 공간적으로 압도당하고 눈으로 굉장히 즐겁지만 배움의 공간이자 또 시각적으로는 압도당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대부분의 성당이나 교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신자석에서 그 재단을 바라봤을 때 그 재단 뒤쪽에서 스탠드그라스를 통해서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끔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기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리를 말씀드리는데 그 소리는 그럼 누가 하느냐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신자도 노래를 부르는 면도 있지만 그 더 감동 귀를 아주 감동적으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올간 소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목소리가 더 씌워지면 이 공간은 누가 해도 가장 슬플 때는 마음 눈물이 나게 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건축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건축물이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유럽에 가시면 대부분의 중세에 만들어진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중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신본주의 사상이 철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마을 중앙에는 항상 교회가 있고 교회 앞에 마당이 우리가 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중심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곳이 교회니까 크고 웅장해야 되지만 높이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탑을 세워서 하늘로 오르는 듯한 하늘을 찌르는 듯한 만들어진 게 고딕 건축 양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퀼런 성당 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게 대표적인 노틀장 성당도 그런 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우리가 키가 크면 하체가 부실하잖아요. 척추가 약해지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이 불안하니까 그 옆에 덧대우신 게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해서 일종의 부축벽 같은 역할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가보시면 뭔가 갈비뼈 모양으로 이렇게 지지대처럼 옆에 이렇게 지지하는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거는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해서 부축벽이구나 보조 지지대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불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불교 사찰도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교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란데 그렇다고 불교 비중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불교 비중이 우리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종교에 차등을 두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건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얘기를 오늘 좀 더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틀른 대성당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 계약의 불씨가 되어버렸던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 그런 것들은 규모나 지금 말씀하셨던 공간의 높이라든가 성가대석이라든가 재단의 빛 같은 거의 조화들이 갔던 분들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들어가니까 없던 신앙도 생긴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사실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거기에 건축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더 고무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건축의 효과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건축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건축이 가지고 있는 매력 건축이 가지고 있는 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비가림으로 하는 건축의 차원을 넘어서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삶의 양식을 생산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뭐랄까 제약을 하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그 공간을 통해서 느껴지는 인간의 감성을 통해서 또 다른 정신세계를 창출해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대표적인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공간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어떤 매개체제가 촉진제 역할을 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대성당을 짓는 목적도 신앙심 우리가 사찰 내에서 팔만다정경도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대중들에게 그 공간을 매개를 해서 하늘과 연결되는 천지인 연결되는 그런 어떤 사상은 유럽과 우리하고도 비슷했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교회 건축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각 종교와 그 다음에 또 사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불교 사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하게 될 겁니다. 짧게 한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제주도 내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 건축물들을 보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것 같거든요. 좀 참고할 만한 건축물 종교시설이 있을까요? 중앙성당 같은 데가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자가 중앙이라고 붙은 것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도심이 있는 중앙성당은 조금 위치가 바뀌었고 형태가 바뀌었지만 중앙이라는 성당 이름에서 의미가 있고 또 연동이 가보시면 노영동 성당도 있습니다. 그런 성당도 역사 또 건축가가 만든 지역 건축가가 만든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든 성당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선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또 4주 후에 사찰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죠. 불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